Q. 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Mr. H Vas 이건 Mr. H Vas 이건 Mr. Kim 이건 Mr. Lee 이건 Mr. Llama Mr. Llama Mr. Llama 우리 Mr. H Joe 저희가 공부념으로 돌아온 게 작년에 안 버렸죠? 작년이야? 네, 작년. 어, 그래서 작년이. 네. 저희가 딱 20살 때 했으니까. 잠깐만, 말하자면. 이거 소시 좀. 앞서기 이렇게.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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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자주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말릴 때 이렇게 해줘야 시원해요. 이제 손목에 물기가 뭐야? 차라리 게임을 하면 될게. 자, 오늘은? 이거 뭐 나오지, 그치? 응? 나 안 와. 네 몸에 이미 쌀 들어있는 게 아실까? 일로 와봐. 물 한 번. 시원하게 물 한 번 받고 시작하자. 소독 잘해 키즈.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죠. 너무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공공주 모이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정말 재밌었고요. 오빠, 나중에 소상한 것이. 1년월이니까 소상한 것이 말하고 이제 가볼까요? 이제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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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을 했네요. 벌써 오래돼. 벌써 했네요. 이 태클 좀. 오케이. 오. 벌써 빽? 대클 봐야 돼. 태클스. 태클스. 태클. 대클. 공공주 서열 다시 줘야지. 야, 다시 좀 하자. 그때 1등 기부했는데? 그때 1등 나왔어. 올라가고 나 꼴찌하래. 나 꼴찌할게. 나도 꼴찌할래. 꼴찌하자. 서열? 그냥 너 짱해. 그래. 승민이 1등 하기로 했어. 1등. 이번에도? 너 1등 했냐 그러면? 너 저번에 똑같은 말 했어. 아, 진짜? 야, 승민이 1등 해. 됐을 거라고. 공공주 사이에 왜 디멘터가 어있냐? 어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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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디멘터. 흠아오사. 팬들. 팬들 알아볼 수 있나? 지금 머리 색깔. 이미 나 이따 올렸는데. 아, 그러네. 아. 당연히 그냥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지. 나 이미 우리 인스타 올렸지. 아, 까먹었다. 그래. 네, 그래도. 영국이 셀카 올렸잖아. 근데 내가 이미 올렸어, 인스타그램. 쭈쭈쭈쭈쭈. 쭈쭈쭈쭈. 그래. 그래. 아, 우리 이름도 되게. 어. 여기 조명이 되게 예쁜 것 같아. 맞아요. 되게. 꽤나 잘생긴 게 나오는걸?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어. 놀라워. 놀라워? 서프라이즈. 너비엔 준비한 서프라이즈. 항상 나는 깜짝 놀래킹을 좋아하지. 죄송합니다. 소리 제가 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 승민. 누구인가? 저번에. 누가 소리를 내었어? 어? 이현이 V LIVE 하는 거 소리 키고 보고. 뭐 보고? 이현이 V LIVE 하는 거 소리 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켰는데 소리가 나왔어. 아, 맞다. 내가 첫인상 딱 얘기하고 이현이랑 현진이 따라하던데? 아, 맞아. 첫인상 말하는 거? 아, 맞아. 봤어. 너네 왜 나 따라하냐? 아, 나 하니가. 역시 나는 트랜센터이다. 스킨제 트랜센터. 그러니까 하니가 개인 V LIVE를 할 때. 어. 개인 V LIVE를 할 때. 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하는 거야? 뭐가? 개인 V LIVE를 했어? 개인 V LIVE를 할 때. 아, 첫인상 말하기. 저기가 시작한 거야? 내가 시작했지. 날 따라하자. 하니가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 연 따라서 이현이랑 현진을 해주더라고. 뭐야? 그래서 한꺼번에 막 멤버들의 첫인상 얘기가 막 떠돌아다녔어. 야, 근데 이현이가 나 처음 봤을 때 내가 제일 잘생겼을 때. 그니까 나한테 엇변한 거야. 너 잘생겼어. 뭐? 나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못생겼다고 하네. 너 진짜 칭찬해주면 안 돼. 야, 근데. 너가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아, 그.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는. 우리 멤버 중에 너밖에 없었잖아. 아, 그랬네. 그래서 이현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현아! 그니까 그때 당시에 이현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하니랑 찬용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어, 맞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찬용보다 잘생겼다. 이현아!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그래도. 그럼 찬용 음의 1패야. 찬용 보고 있나? 찬용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보고 있나, 24살.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지? 찬용. 그 다음 하나. 나. 이현이. 찬빈이. 아, 너. 너. 창빈이 형. 아, 나. 너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맞아. 아, 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창빈이 형. 그리고 너. 그 다음에 나, 승민, 니네. 그치. 아, 너. 맞아, 맞아. 나 거의 마지막. 네가 더 먼저 들어왔어? 어, 열심히. 내가, 내가 그 다음에 거의 2주 뒤에. 나, 승민. 내가 그, 내, 내 스틱 그. 그 야구들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아, 그걸 그 안경 쓰고 다니니까. 야, 내가 안경 쓰고 다니니까. 야, 내가 안경 쓰고.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 온 줄 알았다니까. 아니, 분명 오늘 그, 왔어. 새로운 연습생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어 새로운 연습생이. 야, 이틀 만에 두 번을 오해? 분명히 왔네. 야. 아니야, 내가 그럴만해. 왜 아직도. 나는 처음에 숙소생활 안 했었잖아. 그니까 방송 막 합류하고. 그니까 처음에 하다가 이제. 정신없이 매일 잠만 자니까. 맞아. 안경 쓴 모습을 잘 안 보여줬는데. 이제 진짜로 숙소 들어와서부터. 놀라고. 안경을 딱 썼는데. 진짜 니네 많이 놀랐었어. 아, 근데 너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 나는 왜 놀랐네. 어? 아니, 그니까 너도 우리가 밤에 깬 모습이야. 그니까 아침에 보면 서로 놀라. 응. 난 아직도 놀라. 왜? 아직도 놀라지. 왜? 너랑 말해봐. 왜? 난 너라고 얘기 안 했어. 난 지금 숙소에 있는 사람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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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도 말하지. 그치. 난 양반이야. 난 양반이야. 왜냐면 그. 다행이다, 나 양반이. 천재 리더 방탄 씨가 얘기했어. 아, 그분은. 그분은 아침부터 머리가 화나했어. 분출해봐. 계속. 눈은 뜨고 있는데 뭘로 보고 있는 건지. 눈 감고 있는데. 내 생각에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마음으로. 이래요. 양치하게. 내 생각엔 어깨가 자아를 지배했어. 내 어깨가 지치는 대로 간다. 어, 야, 승미야 너 귀 뚫었니? 아, 저. 그거 바람 뮤직비디오 촬영 때 찍은. 바람이야 그거? 그 검정색 귀찌? 어. 아, 그거. 뮤직비디오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뮤직비디오 찍은 사진. 뮤직비디오 찍은. 짜루, 짜루, 진짜루. 김치 그때 했던 거. 짜루, 짜루. 짜루, 짜루. 자, 화학 왔죠? 하나, 둘, 셋. 짜루, 짜루, 진짜루. 아, 맞았다 근데. 아, 맞았어? 야, 이게 바로 버클리운드 수석학서를 졸업하고 싶은 나예요. 음영 흥분. 음감이다. 알겠냐? 아, 역시. 맞아. 나도 왕년에 하버드대학교 졸업하고 싶었거든. 아, 진짜? 나는 왕년에 되게 유명한 미인들과 되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영감을 받고 싶었어. 그러고 싶었거든. 근데 안 믿지 마. 어떻게? 그러니까. 용복이 머리색 너무 예쁘데. 되게 애매해요. 색이 너무 다양해서. 와, 여기 색이 되게 많다. 핑크도 있고. 핑크는 그. 보석같아. 보석. 솜사탕. 아, 어떻게. 뭐지? 아, 그 빨간 머리 염색하다가 색깔 좀 빠지고 그다음에 염색을 하다 보니까. 와, 근데. 아, 갈수록. 아, 짧아질수록. 뭐지? 회색인가? 야, 머리가 진짜 많아. 무슨. 근데 머리 색깔이 너무 많아. 약간 다양해. 그래서. 영상 진짜 많이 했었어. 너무 많아.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지 않아? 이거 혹시. 보석벌? 색깔 뭐 했어? 보석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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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쉽게 생겼어. 그래, 진짜 솜사탕 같아. 제네라, 현진이 생일선물 준비했니? 뭐 갖고 싶어. 나 이미 준비했지롱. 진짜로? 아, 그래? 나 이미 준비했지. 우와. 너네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너네 대단하다. 진짜로 안 사줘도 됩니까? 나 이번에 진짜. 아니, 너 그렇게 많아요. 너 그렇게 많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 사줘야 되는데. 나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거 사줄게. 보석벌. 보석벌. 난 사줘도 됩니다. 알았어. 오케이. 난 사줘. 하늘색 점퍼. 난 사줘. 난 사줘야 돼. 하늘색 점퍼? 어디 갔냐? 지금 내 옷장 어딘가 있네. 자리도 몰라. 내가 입을 때마다 뭐라 하니까 안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야, 근데 너 그것만 입을 때잖아. 나는 옷 입고 나갈 때 아이는 계속 뭐라 그래. 형 진짜 그렇게 입고 나갈 거야? 어. 아, 그래서 나올 때 좀 이렇게 필터가 돼서 나오는 거야? 어, 나는 한 번 이제 거치고 가야 돼. 아이한테 컨퍼도 많아야 이제 나갈 수 있어. 괜찮은데 어쩐지 그래. 괜찮더라. 그치. 너가 막 한참 공항 때 모의국하고 오잖아. 그때랑 좀 많이 달라졌어. 너 밖에 잠시 나가서 얘기해. 나 아직도 빨간색 신발에 그 체크 바이의 그 그 체크 바이의 그 오. 야, 미국에서. 아니, 그것도 있어. 호피우드 티. 그거 알아? 호피우드 티가 잘 돼. 그 노랗어. 야, 근데 그거 진짜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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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용으로 산 거야. 그 치타색? 맞아. 아니, 근데 하니가 입어서 그 정도지 내가 입었다고 생각해봐. 오, 야. 오, 야. 나 상상감 있어. 너가 입어서 그나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필터링을 걸쳐. 아, 또 이렇게 과목한 스케치를 만들어냅니다. 어제 숙지 토커 나왔다. 진짜 재밌었어. 아, 맞아. 미국 거? 하니, 하니 그 팔꿈트 벽이 되게 못하더라고. 나 진짜 못했거든. 그때 시작하지 말고 안 돼가지고. 아니, 창빈이 형 그 준비 운동할 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심해요. 아, 네.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로. 모든 그 운동. 댄서 형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힘이 쫙 빠져. 와. 진짜 한 댄서 형들까지 한 한 거의 거의 20명 되거든요. 거의 20명이지. 왜? 거의 20명인데 오, 야. 그 20명 소리를 다 뚫고 나오는 발성에 그 진짜 잘해. 노래 부를 때도 깜짝 놀라. 아, 어제 피자 먹는 거 나와가지고 우리 저녁에 피자 먹었는데. 맞아. 피자. 피자.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그게 뭐였다가 칼리포나. 뭐, 뭐, 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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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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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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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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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땡땡. 맞아. 그거 뭐지? 맛있었어. 맛있었지.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뭐 이제. 그냥 막 안 돼. 막 안 돼. 막. 막.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 뭐 먹을 거냐? 그러게. 먹고 싶은 거 있나? 뭘 어떻게 땡기는 것도 먹지? 난 3일 동안 계속 퍼플로윙을 먹었어. 아, 맞아. 믹스. 퍼플로윙? 퍼플로윙.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아, 거기? 아, 거기? 아, 거기? 타고 파는데. 거기? 거의 맛있어. 거의 맛있어. 아, 그거? 타고 타고 파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거 3일 동안 계속 연습으로. 김치찌개 먹자? 아침에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어. 맞네. 요즘 그. 요즘 그. 집에서 먹자. 밥을. 네. 정말 집에서만 먹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집에서만 먹고 있습니다. 라면도 먹고. 난 맛있지. 막. 갈리탕. 갈리탕. 그. 팩으로 된 거. 어머님들이 사주신 거.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승민이 어머님께서 김치찜도 해주셔가지고. 아, 김치찜. 어제 점심을 짜파게티랑 김치찜이랑 공깃밥이랑 그. 그 다음에 김이랑. 김치도 있잖아. 그리고 리누 형 어머님께서.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님. 그. 어머님께서. 그. 보추. 절인 거. 싹. 수리야. 먹어보랬죠. 김치에 넣은 거 아니야? 응. 김치 나오네. 우리 지금 환자 되게 많아. 우리 같이 랭덩어 꽉짱 많아. 꽉꽉. 맛있게 먹었어. 얘들아 오늘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지? 근데 아까 우리 그. 맞네. 아, 저희 그 뭐지? 아까 저기 셀카도 찍었고요. 네. 우리 회사라서 그냥. 뭐 여러 가지 했죠? 그치 여러 가지 했죠? 뭐 한참 알아가 보자고. 수비도 노래 연습하고. 아, 레슨. 레슨. 네. 수비를 레슨. 저는 끝나고 레슨이 있어서. 저 몇 시절? 아, 이제 한참 남았어요. 지성아 파란 머리 해줄 생각 없어요? 아, 그거 잘 어울리는데. 아, 마마 때 했던 거. 아, 마마 때 했던 거? 아, 그거 저도 되게 언젠가는 이제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담당하기. 무슨 소리야. 지금 뒤에 로보트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네. 저의 머리가 너무 담당하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 네. 말투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냥 하늘과 똑같은 색으로 볼 수 있도록. 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한이였고요. 네, 잘 자요. 네. 잘 자요? 아직 두렵다 앉으실 텐데. 아, 맞아. 요새 용복이 아기 사진을 올리는구나. 아, 봤어. 아, 맞아. 두 개 올렸어. 아, 아예 아기 사진을 올렸어요. 아예 아기 사진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저 그동안 그냥. 그냥 뭐 올려야지. 오랜만에. 왜 귀엽더라. 귀엽지?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눈 땡그리다. 왜? 나는, 나는. 나는 영복. 나는 영복. 나는 영복. 바로 그거였어. 오늘 인스타에 올린 상글이 누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어요? 나는 이게 지금 추측. 딱 봐도, 딱 봐도. 야, 창민이 형한테 그 트로피 들고 찍었잖아. 누가 그려서. 어. 누가 그렸는지 물어보시겠는데. 아, 그거요? 스틱이도 알지 않을까. 그거 밑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같아. 네, 그거 뭐. 그게 딱. 쭈그린가? 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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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그린. 이름이... 뭐라고? 주름. 주름이야? 네. 리노 형 화났을 때 닮았어. 똑같음이. 응. 웃는 거 아니야? 아, 나 케이스 진짜 바꿔야 되는데. 케이스. 봐봐. 야, 진짜 너ansas Alter. 넌 너무 바꿨는 거야? 이 diagnost치기를 하고 많이 바꿨어. 난 꿰들었어. 나도 바꿀 때 됐어. 나 원래 하얀색이 내야거든. 이혜진이랑 로봇이 많이 바꿨어 난 깨트렸어 나도 바꿀 때 됐어 나 원래 하얀색이어야 되거든 여기 원래 흰색 아니었어? 원래 금 아니었어? 약간 로즈골드 느낌 아니었어? 원래 하얀색이어야 돼 원래 하얀색이어야 되고 색깔이 약간... 햇빛이 많이 나온다고 탔네요 이거 많이 탔어, 자외선 크림 좀 벌려야 되는데 재밌는 거 있잖아 공공주의 연생 때 얘기해 주세요 공공주의 연생 때 뭐 했니? 연생? 연생? 연습장 그때 뭐 했지? 생각보다 연생 때는 솔직히 기간이 다들 짧았어가지고 하니나 현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다 같이 놀러가고 이렇게 네 명이서는 놀러가본 적은 없네 다 같이 뭐 같이 있어도 약간 연습도 새벽까지 맞아요 맞아요 제일 기억에 안 많이 났는데 새벽 진짜 새벽 3시까지 단체 연습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곡자고 애들 개인 연습하러 갔다가 암호자로 가고 암호자로 가다가 이제 그러면 새벽 5시 예를 들면 너가 새벽 5시까지 했어 하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잤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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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고 그냥 바로 회사에서 옷 갈고 그대로 우리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멤버들이 연생 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맞아요 거의 뭐 남은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저희 마음이 아마 한 번씩 얘기했을 거 같아요 연생 때 진짜 그냥 뭐 연습했죠 뭐 연생 때 연생 때 연생 좀 연습생 때 그거 말씀하는데 그거 뭐지? 아 뭐였지? 어디였지? 우리 항상 밥이랑 부대찌개 항상 먹고 아 그 골고무 계란 씹 뭐 아 맞아 맞아 숙당일 때 골고무 야 맞아 그거 맛있지 원 모어 라이스 뭐야? 항상 밥을 먹고 현진이가 한이는 연습생 때부터 이미 연예인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연공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저도 찬성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도 너 뭐야 그때는 그때도 좀 많이 그때 많이 그 자제하는 문제 사그라대는 때였지만 내가 진짜 처음 들어갔을 때 한 해는 거의 월드 스타 그냥 난 이 먹었다 내가 젤이피 먹었다 그때도 약간 자신감이 그랬어 약간 젤이피 이미 나는 뭐 벌써 뭐 이 정도면 난 그때 벌써 거의 데뷔했어 거의 데뷔 신경치 않았었는데 멋있었어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제일 잘생겼다 내가 봤어 그러니까 다들 처음 봤을 때 잘생겼어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오래 떨어져있다 다시 보면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너무 이제 가깝고 그런 놈기치로 보여 왜 그런 놈기치로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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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이 담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지마 어 당당하게? 난 잘생겼다 예 예 에이 맞아 포스터로 하란 말이야 너의 그 자신감 맞아 너네 자신감 빼고 시체잖아 나? 난 자신감밖에 볼게 없네 너 이건 니피셜이고 니피셜 어? 잠시만 공공지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떤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그니까 일단 나는 주먹으로 싸우면 나는 절대 아무도 못 이겨 나는 진짜 싸움 못해 난 꼴찌야 일단 난 꼴찌야 일단 난 일단 때릴 수는 없어 난 도망갈래 그냥 아 꼴찌야? 아 그럼 내가 1등 갈래 자신으로 1등 갈래 내가 일단 이렇게 말로 하면 일단 나는 화가 나면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게 상태에서 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어 어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화난 상태에서 들면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는 이제 근데 관중 입장에서 보면 저 아이가 도망갈래 하는 거야 아 추측 어 지성이 모자 거의 반사판급으로 빛난다 아 그래요? 벗어야겠다 이거 어? 어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하하 김승민 어깨 뭐야 한강보다 넓잖아 한번 재봅시다 어 근데 진짜 여기서 보니까 넓어 보이긴 해 그래? 어 넓어 우리 백 아 야 잠시만 나 코스 때문에 야 코스 때문에 그래 코스 때문에 야 코스 때문에 오 오 오 오 오 오 야 하하니 벗는다 아 벗는다 나 벗는다 오 오 하니 야 야 여기 여기 야 잠시만 봐봐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아 좀 더 오래 하지 지성이 모자 벗으니까 머리에서 믿는데 태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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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것입니까! 화목한 공공주 가족 아예 연습 안 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습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더로서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보게 네! 막내 일로 와봐 네 우리 우리 막내 스키에게 인사 한번 드려 여러분 스키즈의 막내 막창 창림입니다 막내 창림 이 정도 창림이 우리 대정 아 그래! 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주 뻔뻔하네요 뭐하고 있었어? 어? 뭐하고 있었어? 형 빼고 뭐하고 있었어? 우리 동생들? 우리 스테이랑 오랜만에 대화를 하고 있었지 형 빼고 뭐했어? 형 빼고? 재면 얘기하고 있었어 딱 형 오기 전과 되게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제 인생은 형이 오기 전과 오기 후로 나뉘는데 너무 재밌었어 형이 정말 현진이 인생을 크게 바꿨어 괜찮아 형은 멋있으니까 멋있어! 형은! 멋있을 때 느껴! 너네밖에 없다! 형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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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게임도 잘하잖아 맞아 맞아 게임도 우리가 볼 때마다 꿀먹히고 막 진짜 멋있었어 진짜 그럴 때마다 상대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세상에서 우리 형이 제일 멋있어 나도! 내가 말했잖아 내 주위에서는 혼무선 멋있는 형 못 봤다고 형 못 봤지 진짜 사랑해 요구를 해라 내가 뭘 내가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돼 그거야 그거야 내가 밥 먹었어? 아니 형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형 댓글에 막창 시금치래 막창 시금치래 막창 시금치 맞아요 여러분 머리 생각 되게 신기해요 당연히 밥 먹을 거야 지금? 밥 먹고 싶어 너 기다려줘? 어 난 6시까지 기다려줘 응 6시까지 기다려줘 뭐? 언니는 뭐야? 6시까지 기다려줘 아니 무슨 저녁을 4시에 먹고 지금 4시 시작인데 점심이야 점심이라고 그럼 저녁은 뭐 저녁은 안 먹어야지 우와 형 그는 또 지키지 못해 약속 Ground 지 certaines 어젠간 그점또 말했으면서 먹었지 멘 아니야 난 다이어트 할 거라서 난 진짜 Princeton 나는 giờ지 아쉽 말고 ну 끊었다고 supplier 저장 먹어야지 혜연은 안 먹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춤도 고 thoseDes quién Г ooh music că 우리 그거 연생 내 친구야 하트 장빈 찰려 찰려 완전 그냥 재밌네요 장빈 형 나 물 좀 먹을래 언더컷 머리가 뭐예요? 언더컷? 언더컷? 그러니까 밑에서 자르던 머리 여기가 지금 오버잖아 여기가 몇 층이니? 5층이나 6층이잖아 언더 언더 1층에서 산다는 거지 언더컷 빗물 상처만 남은 등장이었다 상처 안 말랐을 때 상처만 남은 등장이었다 상처 안 말랐어요 스키즈는 소울컵 먹을 수 있어서 부럽다 난 퓨점이라 못 먹는다 지금 소울컵 저희도 못 먹어요 저희는 못 먹어요 지금 아예 퓨점이어서 머리색 베스킨라메스 온 거 같아 약간 되게 지금 그러면 너는 레트럴 한번 이름을 지어보자 그쪽 이제 그쪽 아이스크림 이름이 되게 길잖아 맞아 맞아 되게 기분 같다 어? 눈썹 황토 마스크 어때? 황토? 황토 마스크 왜? 왜 황토 마스크? 나크 초콜릿 아주 나크 형 백초콜릿 아니야 너 황씨 아니야 황씨 아니라고? 황씨 아니야? 황씨야요 너 황씨 아니야 황씨 아니야 너 황씨 아니야 나 황씨 맞는데? 나 황씨 아니야 황씨 맞다고? 황씨지 너 황씨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미음이 사실 토마스크예요 토마스크 토마스크 아 무슨 이름이야 토마스크 토마스? 토마스인데 그 얘가 지금 묻고 있어 토마스크 그래서 토마스크 토마스크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뱉어버렸지 화면하지 근데 갑자기 기자가 눈빛이 보길래 야 수습하고 싶어서 야 이거 진짜 웃겨야 돼 너 어떡하냐 야 큰일 났다 그래 너무 재밌어 수습을 닉스로 해보자 닉스로? 황씨를 잘 지워주는 거야 호주 송사탕 아까 너무 생각해 야 너무 생각해 약간 이상한 나라에서 송사탕이 있는 게 나아지 나 지금 하트 천만에 나아지 이 시간을 받아서 너가 이걸 살리지 못하면 하트 깎는 거야 꺼야 돼 하트가 조금씩 나아 너 하트가 좀 줄어드는 거야 더 이상 멈서 올라가 야 하트 재미없으면 눌러주지 마세요 아 얘들아 오셨다 먹으십시다 얘들아 그럼 비방용으로 한번 해볼까? 한번 들어가 가자 가자 한번 가 한번 그만한데 그래 그래 천만 송사탕 천만 송사탕 천만 송사탕 좋네 야 닉양수국 달고나 커피 해달래 야 요즘 달고나 커피 엄청 엄청 이렇게 유행이더라 왜 그래 진짜? 그냥 커피, 원두 이렇게 해갖고 설탕, 그 밑에 흔들어도 아 400번 줘야 돼 레시피가 되게 별게 없는데 근데 많이 줘야 돼서 아마 저흰 저으면서 다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하기가 살짝 근데 그거 왜 그냥 그거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믹서기 같은 게 없어 우리가 어? 우리 어 우리 이 뭘로 돌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거 지금 되게 크다 오 마이 갓 오우 넷플릭스 오우 야 이거 휴대폰이야 아 대단 방금 댓글 중에 넷플릭스 뭔가가 지나가는데 넷플릭스까지밖에 모르겠어 넷플릭스 넷플릭스 좋아합니다 아우 뭐가 있네 너 나 다 끝났지? 나 다 봤어 그 그 스트레인저 그 유한이 아 그렇지 뭐 킹덤 킹덤 킹덤2? 아 그거 되게 재밌다잖아 전 전 볼까봐 아 재밌다잖아 봤지 난 킹덤1 맞아 같이 보자 응 나 원 안 봤어 그래도 어때? 이렇게 보고 이제 보고 있지 응 어? 재밌어? 재밌는데 좀 무서워 되게 리얼하더라 잠깐 가는 듯이야 맞아 깜짝 놀랐어 좀 잔인해서 야 그래도 그것은 고장 났지 이? 어 왜 막 고 그러니까 나는 고포영화를 다 보거든 야 나는 나는 진짜 그 겁을 진짜 겁은 많은데 그래도 뭔가 아이 진짜 이걸 보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싶으면 약간 자신감을 갖고 싶은데 그냥 안 되는 거야 그치 항상 혼자 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상상을 해 공포영화는 내 의지랑 어 그러니까 영화를 빠른 폭스만 영화를 볼 때는 누구나 다 잘 볼 수 있어 재밌게 근데 그 끝나고 후폭풍이 들어져 나 나중에 나 엘리밋트 혼자 못하고 사업 혼자 못해 볼 때는 되게 재밌어 되게 신선한데 이랬는데 나중에 되게 신선한데 되게 신선한데 크래쉬 아 나 마 나 마 나 마 나 마 나 마 나 나 나 나 마 나 마 너무 그렇게 신선한 그래서 항상 멤버들이랑 특히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자꾸 까먹어서 잘 봐 그러니까 후폭풍이 없는 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해서 무서움을 계속 그대로 안고 있으면 괜찮은데 난 하루 지나면 까먹어 부럽다 그래서 난 계속 새로운 걸 많이 봐 나는 그 우진 연습생 때 우리 봤던 다이애나 다이애나 야 있지도 않네 있지도 않고 응 계속 그냥 부끌 때마다 알지? 그거 그 딱 검정색도 딱 화이소들어져 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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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로 갈 때 그 길 있잖아 근데 애매한 게 불이 하나씩 약간 나눠져 있어 아 가로등? 어 가로등 건너갈 때마다 약간 뭐라고 하지 그냥 어두운 데가 많아 응 맞아요 가고 그래서 불이 있잖아 그래서 오! 가고 또 어두우면 또 그냥 빨리 그냥 도망가서 그 다른 불까지 가 그 불이 이제 걸까 봐 그 중간에 다이애나 오 나 다이애나 까먹었어 아 진짜? 아 나 상상한 거 아니야 그 나는 나는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내 주변 사물들로 상상한다는 거 아니야? 오 오 오 내가 무서운 거 잘 볼 사람이 있나? 아니 내가 잘 보면서 팀에 리누 형 아 리누 형 잘 봐 나랑 같이 한동안 같이 볼 때만 계속 봤으니까 막 장화우면 보고 그랬는데 무서워 재밌어요? 그냥 안 보면 돼요 맞아요 근데 무서운 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게 제일 나아 내가 바보였어 무서운 거 그만 봐 더 이상 안 봐요 근데 킹덤은 제일 괜찮은 거 같아 난 좀비는 괜찮아 나도 좀비는 왜 얘기 안 봐 나 좀비는 괜찮아 그냥 공포 그 귀신은 나는 그 귀신은 안 돼 귀신은 안 돼 호라랑 슬리어랑 다른 거니까 난 진짜 좀비는 잘 봐 잔린한 거 잘 보는데 그나마 아 귀신가루 아 그나마 그게 리얼해 뭐 좀비는 상관없어 좀비는 그냥 그냥 그래 25일을 기다리고 있대요 25일? 우리 2주년? 우리 그 3월 25일? 벌써 2주년이네 자 그럼 모든 분들께서 하보라도 알아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거 아 저희도 궁금해 이건 하보라는 거야 저희도 좀 이따 물어보고 올게요 알죠? 아 분명 내가 그걸 찍은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딱 나오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난 처음 들면 그래서 난 처음 들면 보고 오세요 저희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맞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스키지기가 달려올 거예요 맞아요 스키지기가 스키지기 야 잠깐 이거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다들 여러분들 나 뭔지 알게 되죠? 기다림은 이제 인생의 진리죠 뭐지? 갑자기? 뭐지? 살짝 얘기했는데 그러게 멤버들 머리 색깔 왜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똑같습니다 그거 아마 염색해서 바뀐 거 같은데 내 생각엔 내 생각엔 내 생각엔 내 생각엔 내 생각엔 내가 염색해서 바뀌긴 했어 맞아 좋았어 좋았어 근데 그거 마브라 나라 사진이 있었는데 포스터? 어 포스터 그래서 세 명 딱 있고 뭔가 느낌 있어 멋있어? 어 느낌 있어 미안해 왜왜왜왜왜 그냥 말하려고 하는데 실수했어 It'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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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흰 빈이고요 최필 빈이요? 아 네 이거 자주 쓰긴 하는 거 같아 맞아요 이거랑 이거 원래 흰 빈이었잖아 어 어 원래 흰 빈이라는 원래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야 이거 약간 바닐라색이야 약간 그 크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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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마 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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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크림이 장난이지 마 크림이 크림이하지 이거 깨끗하게 잘했네 그치 어 내가 막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자주 써 다니는데 맞아 이거 언제 샀어? 미국에서? 맞아요 그때 미국에서 아 얼마 안 됐네 응 거의 3주밖에 안 됐네 한다? 그거로? 근데 아니야 3주 크림 크림이하게 됐네 야 재밌는 질문이 나왔어 말 안 듣는 7살 창빈 아니면 지금 창빈이 5명 누구를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차라리 어 어 잠깐만 7명 산다 누가 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 5명이랑 사는 것도 재밌을 거 같아 왜인 줄 알아? 왜? 난 그 5명이서 싸우고 막 재밌고 그렇게 할 거 같아서 되게 관전뿐이 자기네비를 치고 박고 자기네비를 치고 박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넷척 혼란 그러니까 넷척 혼란 5명이라고? 5명이면 3명으로 더 진짜 5명 협동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힘들게 하겠다 야 5명 딱 리 라이브 한꺼번에 창빈이 형 5명에서 리 라이브한테 이렇게 막 소통이 안 될 거 같은데 소통이 안 될 거 같은데 다들 실형이 몇이야? 저 75요 전 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옥호기는 도영집이야? 근데 옥호기는 좀 좋아요 네 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한 적 없어가지고 너는 몇이야? 너 한 97 되잖아 아닐까? 나는 한 한 325이라고 325? 아 생각보다 나는 나는 이렇게 보면 미국까지 다 보여 아 진짜? 동해 쪽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미국까지 다 보여 아 진짜? 나는 하늘 보면 소행성밖에 안 보여 안 보이고 약간 소행성 운석들만 보이더라고 아 진짜 내가 조금만 좋았으면 내가 아 먹었어 너는 얼마나 같냐? 현진이는 한 달까지? 나? 달까지 보인 거 같아 나는 뭐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나는 미래를 봐 아 너무 미래를 봐 야 진짜 야 이거 멋있다 어쩐지 나는 저 앞에를 보는데 난 한수 앞을 보다 한수 앞을 보는구나 내가 이 다음에 할 말은? 뜯! 오 맞았어 뜯! 역시 미래를 봤다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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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아 아 재밌겠다 나만 볼까 아 우리 개그 우리 개그에 따라오란 말이야 마 마! 마! 나 알아봐 내가 어? 악기를 터줄 테니까 내가 어? 멀리 내다봐주고 얘가 미래를 내다봐주면 너의 미래는 밟을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텐션 좋구나 그러게 너무 재밌다 얘들아 너무 재밌다 댓글 좀 있었어 맞아요 저희는 재밌잖아 또 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와 와 와 너 이거 알아? 뭔 소리야? 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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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지면 불이 날 거예요 그거 그거 보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초등학교 때 나 기억이 들어간 거야 초등학교 때 뭐 어떤 교과서인가? 과학시간이 있나? 맞아 맞아 5시에 호떡지면 불이 날 거예요 막 이런 게 있었어 영상 그 자료였어 그래서 어떻게 돼? 말리러 말리러 불을 말리러 가? 야 햄터 땡땡하니까 오늘 불 좀 말이다 네 엄마 뚝떡 뚝떡 이혜니, 이혜니, 이혜니 맨날 멤버 바뀌어요 맨날 바뀌지 하고 싶은 사람마다 저희 게임을 오래 못 해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했다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했을 땐 진짜 굉장히 재밌게 했잖아 우리 옛날 숙소에서 아 우리 장난이 안다 무슨 걸 그랬어 맞아 맞아 야 하늘을 먹어야 돼 결국은 따로 먹어야 돼 난 승민이라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준비했잖아 저 맨날 배그 했잖아 진짜 배그 진짜 많이 키웠지 근데 지금 하면 또 치킨 먹어야 돼 오래됐어 잘하는 사람 너무 알아 야 PC를 하고 싶다 PC백은 아 너랑 그때 같이 아직 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응? PC백은? PC백은? 아 네 저는 재밌어 근데 3명 아 3명 원래 4명이었는데 근데 3명이니까 자리가 좀 애매했어 그 탁자 다리 있잖아 딱 가운데 있는데 근데 내가 가운데 있는 거야 다리가 딱 가운데 있으면서 나 이런 거 게임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과는 내 모양이 이루고 있었어 진짜 힘들었었거든 약간 베르시 랩터 스타일 베르시 랩터 스타일 베르시 랩터 베르시 랩터 베르시 랩터 베르시 랩터 베르시 랩터 다들 카트라이더 잘하니 우와 진짜 저는 카트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나 마리아 카트는 님땡으로만 마리아 카트 야 마리아 카트는 인생에 님땡 그냥 어렸을 때 그 조그만 거 딱 올려서 같이 그 뭐지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아 맞아 같이 모집 플레이어 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블루투스 맞아 나는 요시 그것만 썼네 요시 진짜 좋았어 난 근데 쿠팡은 너무 좋았어 근데 걔는 너무 좋았어 아니 마리아 카트 택 마리아 카트 택 좋았었는데 안 눌렀어 쿠팡 어렸을 때 포키 택는 거 있었는데 좋아지는데 진짜 게임이 진짜 많았는데 게임 게임이었어요 게임 게임이었어요 오 요새 동물의 숲 유행이네 갑자기? 동물의 숲? 동물의 숲이요? 동물의 숲이요? 그거 저장 안 하고 끄면 그 두더지 나가지고 아 그거 저장 안 하고 가면 우리 집 그 두꺼비 집이 확 꺼운다는 게임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같이 게임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나 한 번이나 그때 그때 뭐지? 이현이랑 너랑 나랑 찬이 형 같이 호텔에서? 어 그 파티 진짜 와 마이도 다시 해봐 해봐야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잉보가 너는 게임 많이 하잖아 응 너가 제일 잘하는 게임이 뭐야 제일 잘하는 게임이요? 이 게임은 되게 진지한데 맞아 진지 게임은요 재밌게 즐겁게 해야죠 그 즐겁게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지뢰 찾기 잘하는 건 다 재밌어요 롤롤? 아니야 롤은 확실히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롤롤이야 또 시작이 됐다 있어 있어 롤은 솔직히 그나마 괜찮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제 너는 같이 하면 저쪽에서 아 용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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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는 제 장면이지 용보가 너네 사이킹 거 왜 이렇게 놀리잖아 용보가 밖에 안 들려 용보가 야 그냥 장면이었잖아 힐링 나 저번째에서 들었어 용보가 아 요즘은 창미야 아니야? 아 맞네 요즘은 창미야 나 힐리스는 볼 줄 알잖아 창면이 제일 창면이 잘해 야 그냥 그냥 진짜 아 그냥 제일 힘든 게 승민이가 그 뭐지 창면을 안 도와줄 때 그 때 무조건 내 탓해 그냥 아 근데 그냥 자기가 죽어도 무조건 내 탓해 아 결국은 왜 그쪽까지 안 해서 도와줘야지 네 이게 롤은 가는 라인이 다르단 말이야 맞아 세 개 자기가 썩에서 죽어놓고 내 탓해 라인 밑에 있는 승민이가 돌아다니면서 어 근데 롤을 배울까? 아니 내가 다 같이 다 같이 하면 재밌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공부해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너무 잘하니까 가면 죽어 뭐? 나 진짜 롤 하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어봤기 때문에 욕은 못하겠어 욕은 욕은 롤은 못해 롤은 훈련 연습하다가 진짜 이게 자기만 잘해 집일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어 맞아 팀이 전체잖아 팀이 중요해 팀워크가 좋아야 돼 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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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내 스타일 아니야 롤은 근데 멤버들끼리 하면 재밌어 멤버들끼리 아니 구경하는 것도 재밌잖아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 그건 재밌어 누가 이제 야 들어가 들어가 막 소리 들고 창빈 형도 소리 들고 창빈 형은 장애 어 장난 아니야 게임하면 진짜 창빈 형 목소리밖에 안 들려 아 진짜 너무 슬슬 아 이 에 나 진짜 사연 살다가 그냥 계속 그 나 형이 제일 하인오프텍까지 찍는 것 같다 아아 이런 거 어 그저 게임였나 언제였지 게임 게임 다들 잘하지 공공제 롤 브이앱이라고요? 롤 브이앱이요? 저랑 한이 울어요 저는 롤 브이앱 야 야 그럼 우리 멤버들에서 롤 누가 제일 잘해? 멤버들 중에서 창빈 형 아니에요? 뭐 창빈 형 되게 잘해 네 네 형 형 생각하면 안 돼 형 나는 김승민인 줄 알았어 야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요랜다 요 지금 나오나요? 야 내가 창빈 형한테 전화해볼게요 이건 무심이 아니라 이건 요랜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잘해 잘해 요랜 재밌어 근데 잘해 잘해 창빈 형 창빈 형 창빈 형 창빈 형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나 브이앱 중인데 스피커 틀게 또 내 탓 할걸? 봐봐 봐봐 스피커 틀게 지금 브이앱 중이야 제가 예상할게요 여러분 창빈이 창빈 형 창빈 형 창빈 형 창빈 형 창빈 형 아 시끄러어 야 뭐야 이 앤이야? 창빈 형 창빈 형 여러분 저 브이앱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브이앱 하고 있어요 브이앱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 그거 뭐야 그 롤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잘해요? 창빈 형 창빈 형 다 자기네 창빈 형 끊어 다 자기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진짜 이거는 너는 누가 제일 잘하다고 생각해 응? 그나마는 승민이 오 근데 가끔씩 가 창빈 형한테 계속 혼내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아니 근데 나도 나도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야 멤버들이랑 나도 잘하는 편 그래 멤버들이랑 실력을 견주기에는 내가 너무 높다 약간 이거지? 그거지 그거지 오 안 봐 맞지? 근데 나도 못 한 편도 있어 나 근데 진짜 롤은 다 잘할 때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룰이야 룰 아 근데 나 피파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나 그때 창빈 형이랑 플스를 해봤는데 창빈 형이랑 피파 플스는 서로서로 하는 거 하니까 재밌는데 이거 온라인 게임은 되게 어렵더라 열 명이니까 도작법이랑 예전 했었는데 좀 어렵다 쓰리 때랑 달라져 맞아 좀 패치가 많이 우리 게임 얘기 너무 많이 했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그만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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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게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네니요 오 댓글이 왜 이렇게 빠른다 그러게 다섯 살 지성 vs 오 지성 다섯 살 지성이냐 아니면 지성이 다섯 개냐 그러면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다섯 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딱 다섯 살 때 다섯 살 응 만족해 아 예 청아 듣고 묻어도 다섯 살 아니야? 그렇지 나는 왜냐면 그게 너 다섯 걸 어떻게 얻는 거야? 나? 나 다섯 걸 상담할 수 있지 상상할 수 있어 현준아 할 수 있어 나 못하는 거 없어 할 수 있어 자신감한 가지라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듣고 있잖아 항상 다섯 번 듣고 있을 거야 맞아 이거 다섯 개가 듣는 거 어때 들으면 하지 들으면 하지 들으면 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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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내가 혹시 지성이 다섯 개라고 표현했니?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응 왜? 댓글에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보죠 다섯 명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버워치는 지금 다들 접었습니다 아 저희는 이은이도 안 하더라 저희는 더 이상 안 해요 이은이 피파 시작했잖아 이제 이제 이거 룰 아니면 피파에요 여... 요새 이은이... 피파를 안 하잖아 나한테 피파도 교육당했어 쟤도 원래 피파를 했었죠? 맞아 옛날에 했었죠 요새 하다도 안 하다 근데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 너무 힘들더라 나 맨날 진짜 기분 좋게 게임을 하고 기분 나쁜게 게임을 끊는 게 바타일이야 그러니까 선수도 좋아야 돼 피파를 너무 힘들어 피파 진짜 안 할까 생각해 나 벌써 질렸어 생각, 게임도 하면서 막 생각도 많지 않아? 게임을 하면서 생각 많지 그냥 롤보다는 안 할 것 같아 아 진짜? 야 롤보는 진짜 해본 입장으로써 와 무슨 때, 그때 같이 게임했을 때 진짜 아니 내가 다 상관없어 캐릭터 공부하면 돼 근데 안에 또 아이템이 또 따로 있더라 응 맞아 아이템을 그때마다 또 차야 되니까 따로 있더라 나 그냥 이동적으로 그치? 난, 난, 난 축구는 그냥 공을 그냥 치는게 축구는 내가 축구를 했었으니까 롤리랑 어쩐 공을 하니까 재밌는데 그걸 좀 모르고 스테이도 게임 하나요? 뭐 아무거나 피부를 하는 거 아니죠? 피부를 네 게임이 그만해주면 안 돼요, 유유? 네 네 둘이 약간 찰떡이었어 찰떡이랄까 쿵짝이 닮았다, 이거 그치 짝쿵 쿵짝쿵 그냥 안 하는데 농아 그렇잖아요 스테이는 슈퍼스타 JYP예요 아, 이거 피아노 리듬게임 리듬게임, 리듬게임 리듬게임 진짜 못하는데 나도 한 번 뒤에 흥미를 노릇을 때 무슨 하자 긴 들었지 이태원 클라스 봤어요? 저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팀 안 나왔죠? 너가 너희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 비슷할 필요는 없어 자네 장가에 들어온 거 자기 저는 저는 진짜 이태원 클라스 진짜 나 미치겠어 이제 마지막이잖아 벌써 두 편 밖에 안 나왔어 아, 진짜? 나 웹툰 밖에 안 읽어가지고 근데 웹툰이랑 똑같이 해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근데 다른 것도 좀 새로운 재미가 있어 알겠다 지금부터 봐야겠다 아, 재밌었어 킹둥도 보고 봐야 되는데 하이바이바마 아냐? 아니, 뭐예요? 아, 이는 안 아니, 안 안 돼 아직 안 봤어 1편 보고 먹었어? 옆에 떡볶이 먹으면서 보고 있었거든 혼자 한이 형 컴퓨터에 나 뭐야? 야 너무 슬퍼? 1편이 진짜 슬펐어 아, 진짜? 그래서 재밌어 난, 나 내가 나랑 만난 남편인 것 같아서 각자 꼭 보려고 아, 드라마구나 아, 드라마구나 여러분 근데 시간이 5시가 거의 다 돼서 뭐야? 뭐야? 나 레슨 있어? 레슨을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기 슬슬 마지막 댓글 하나만 있고 근데 몇 시간 있어? 48분 했네? 아, 48분 했어? 뭐야? 근데 왜? 우리 시작을 늦게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아 그런가 봐 네 맞네, 나 눈썹 많이 든 거 월요일 점심쯤인데 아, 지금 월요일이구나? 많은 하트를 주셨어 아, 지금 월요일이야? 어 나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없네 제가 슬슬 인사를 그러면 우리 지금 성장 좋고 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얼굴 한 번 이렇게 해줄까요?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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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배경 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안녕 짜 승민이 이쪽으로 와 야, 우리 그냥 한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가 버리자 뭐야?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한강에서 VF 싶을란 생각났잖아 한강? 나 승민이랑 데이트했는데 네 내가 그때 딱 그 그 이모티콘 버튼인가? 배불러갖고 바람에 돌리고 바람에 돌리고 오케이 자, 마무리 인사 그 리더 가만 하자 공공주 리더 너가 공공주 공공주 1위잖아 1위잖아 오케이 기대한다 명언을 남기자 나는 그냥 심플하게 할게 오케이 오케이 심플하게 오케이 여러분 근데 현진이가 한 번 그러면 이걸 여기다 세워놓고 우리 뭉쳐있자 야, 너 내 입만 보여 지금? 내 구강만 보인다니까 지금? 구강부 입이야?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거 조금 올려야 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다리 펴야지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오랜만에 공공주가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머리색이 굉장히 얄록달록해서 조금 놀랐죠 그러네요 왜요? 왜죠? AI야 지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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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땡 그러면 너가 스테이 역할을 해? 네 오케이 여러분 공공주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뭐야 스테이가 그럴까? 아, 볼륨 주인다 약간 바모립 스테이요 오케이 바모립 스테이요 바모립 스테이요 자, 여러분 저 이제 진짜 가야 되니까 네 오케이 리더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 간결하게 할게 네 네, 여러분 공공주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떠셨나요? 저요 너무 좋고요 행복합니다 야 보고 싶었어요 와 아무튼 여러분 저희 또 조만간 바보라도 하러 공개해도 되고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방 또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조심해주시고 또 밥도 잘 챙겨드시고 마스크도 꼭 하시고 저희도 꼭 하고 다닐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걱정 마시고요 저희는 이만 할 거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싸인 있잖아요 2000년생 아 그 누가 이기야? 아, 그냥 맨 맨 쪼끈에 이기야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